법이 통하지 않는 것, 불법을 무기를 해주는 것 그런 데서는 당연히 누가 와닙니다 대구시나 어디 개발한 사람을 물어보죠 다성공 밭에서 누구냐고, 알죠? 한 달이면 70원, 한 달이면 7백원 10% 남는데 70원 거짐적이고, 안전적인 수익은 전략불데 양이 못하대 안 내면 장사는 뭘 하는데? 사이에서 내야 된다니까요? 개조리라도 거짓고, 완전증, 긴슨같이 빼시고, 전부 때 매일 업고 사사용증도 없고, 상통계, 장도, 과학구독서 은행통장, 송금도, 과학구독서 이렇게 와인이나 두옥하면 그 조회 조회도 안 받았다고 하면 조회되기 네, 지금도 전쟁이죠 아직 괜찮죠 지금 뭐 저 이거 재개발 들어가는 것도 두 사람이 다 관리할 거예요 관리를 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? 시행사들? 네, 시행사들이죠 아, 맞췄요? 사람이? 무슨? 그럼 이런 애랑 딱 하나 수고했어요 시행사 하려고 저성 성종사자들이 당분 신발을 받아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한 명, 한 명도 없어요 다 그냥 붙였어요 조폭이 지개발을 한 거야 전부 다 불법으로 다 철폭 내지는 뭐 갈치, 뭐 등등 그 비디는 말할 수가 없었어요 벽돌로 극복을 찍혔다고요 그래서 피를 흘리고 기절에 있는데도 여러 범을 재차 흥인 살살을 한 거예요 안 되는 일이 없고 뭐 해볼 수 있는 사람이 모두 뭐 저희들한테는 무슨 일은 밤에 한 개라 다른 게 없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신 먹고 가난한 사람은 그렇게 탁 쫓아내버리고 대기업, 대재벌만 그렇게 돈을 벌어야 되고 조직폭력세들이 돈을 벌어야 되냐고요 조직폭력세들이 어떻게 그렇게 떵떵거리고 잘 삽니까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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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